토끼야 놀자 안녕하세요 토끼를 사랑하는 남자 호야입니다 여러분들과 토끼에 대한 많은 것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와 토끼들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상 저와 저희 친구들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토끼와 관련된 영상은 물론 저와 저의 일상에 대한 영상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꽉 담을 예정입니다 귀엽고 행복한 영상이 많이 많이 기획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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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